도시 건물의 냉단방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건물 일체형 옥상온실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 그린빌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물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 위에 옥상온실을 설치함으로써 버려지는 열과 이산화탄소를 작물에 재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계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 농업, 건축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다 융합해야지만이 실증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공간을 저희가 구현을 했고 이것은 연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체험이라든지 문화활동과 같이 사회적인 가치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기술은 공간이 부족한 도시, 유효공간인 옥상 공간을 활용해 온실을 지음으로써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액티브 에너지 교환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액티브 에너지 교환 기술이란 외기 상태, 건물과 온실의 조건에 따라서 온실의 여러 가지 제어 요소들을 최적 제어함으로써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약 20% 절감하고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30%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위활용 에너지나 사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CO2 등을 온실에서 활용함으로써 온실의 작물 생산량을 20%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상 온실은 작물의 소비지와 생산지를 결합함으로써 작물의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옥상 온실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하고 또 도시농업의 확산을 통해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